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사전투표자수를 뻥튀기 하는 거 이게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전망하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선거에서 누가 어떻게 도덕질을 했는가를 보시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서 누가 어떻게 도덕질을 할 것인지가 전국적인 규모에서 어떤 도덕질이 성행할 것인지를 예상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들 비극이자 아픔이라는 것은 과거를 성찰하고 과거를 반추하고 과거의 실패를 복제하는 것이 너무나 취약한 겁니다. 항상 얼렁뚱땅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소 같은 데가 있지만 한 번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엑셀을 돌려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검증하는 그런 작업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나라가 설립되고 80년이 흘렸지만 사기업을 제외하고 이런 공격 영역은 완전히 화전면 마을 같은 겁니다. 화전면 마을처럼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냥 빨대 이름 들이대고 세금 빼먹는 것 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라의 앞날을 위해 가지고 정당 체계를 체계화하고 연구원도 좀 제대로 운영하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선거 검증 한 번 없는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인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고 sk하이닉스가 있는 걸 보면 가끔 가다가 정말 대단하다. 공격 영역은 완전히 엉망진창인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4월 10일 총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를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지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 못 시키게 되면 그냥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판이자 전국적인 규모의 재판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핵심은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겁니다. 이 표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도 사전투표자 수가 얼마인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에는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수를 주무르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실제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15.43%인데 22.96%로 뻥튀기 한 겁니다. 선관이 마음대로입니다. 7.49% 뻥튀기 했는데 기분 나쁘면 9% 뻥튀기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조 사전투표자 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473표를 만든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만 7473표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전산조작을 통해서 더해준 선거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침묵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기현 전 당대표가 다 침묵한 겁니다. 그걸로 대한민국에서 뭡니다. 우리는 모두 공범자입니다. 이렇게 그냥 발표한 겁니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국민들을 뭡니까 노예로 만들어도 우리는 국민들을 보호할 책무가 없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한 것이 그게 윤 대통령이 뭡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그냥 보인 태도가 그겁니다. 해석을 다시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꼭 같은 짓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났던 것이 4월 10일 보궐선거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진교훈이의 사전투표 득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당일이 48.5가 나오면 사전투표 득표를 이름 진교훈 사전투표 득표를 48.5가 나와 있는데 무진장 뭡니까 무자비한 조작을 한 겁니다. 65.7% 끌어올리고 김태욱 국민의힘 후보는 당일이 47% 나왔으면 사전이 47%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30% 17% 뺏은 겁니다. 17.5%를 훔치고 17.5%를 더해 준 겁니다. 모두 35%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자세. 그런 짓을 해가지고 선거를 도덕질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다 입 다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 다물고 김기현 씨 입 다문 겁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공부를 얼마나 했고 말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유능하고 그런 건 관계없이 모두 다 양심이 죽은 겁니다. 그냥 양심이 쓰레기 수준인 겁니다. 전혀 정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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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쳐도 저 인간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4월 10일 강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윤 대통령 책임을 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국민들이 니 뭐했노 투박한 이름 경상도배 니 뭐했노 니 뭐하고 자빠졌노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 지금 최대의 현안은 사전 투표자수를 뻥튀기 한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일 투표 마찬가지로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가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게 하게 되면 전산 조작을 하는 놈들이 후덜덜 해가지고 들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작을 못하겠죠. 조금은 조작을 하겠지만 조금은 조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가장 화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4월 10일 총선은 무자비하게 조작할 걸로 봅니다. 무자비하게.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하고 공정선거 이름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하고 선관위 초계선 누가 이기느냐가 다음 주에는 판가름 날 겁니다.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국힘의 여러분들 김상훈 위원장하고 이만희 위원이 통과시키느냐 관철시키느냐 아니면 선관위가 요리성 조리성 빠져가지고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얼굴마담이 김용민 사무총장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해보니까 도저히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은 도장 짓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넘어가면 그걸로 선거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위 유령투표자수 이 짓을 언제부터 해왔냐 전면적으로 실시한 것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계속 이걸 실시해 왔습니다. 가짜 투표자수 만드는 걸. 위조투표지를 얼마든지 제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지사선거에 일산시 일산이동 관내 사전투표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2776표를 전산을 조작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전산조작으로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하고 동시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쑤셔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로 된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여러분들 후보가 받은 투표지 개수가 정확하게 일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가 하나였기 때문에 위조투표 부정선거 세력들이 사전에 완벽하게 맞춘 것 같아요. 그러나 전국에 동시 다발조를 실시가 되게 되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선거가 바로 2020년 4.15 총선입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여러분들 구성도는 주력부대가 중앙선거관리민회가 주도하는 전산프로그램 가동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주력부대입니다. 그다음에 보조부대가 뭔가 하니까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통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쑤셔 넣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쑤셔 넣는 방식은 사전투표가 끝나고 사박오일 수도 있고 개표장일 수도 있을 거죠. 그거는 가능성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발각된 겁니다. 빙산의 일각인 거죠. 2776표를 조작을 했는데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것은 2276표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실수를 한 것 같아요. 2776이면 2776을 했는데 2276을 한 겁니다. 7을 1호 이러면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500표가 조작한 것이 덜통당 사건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실시됐던 대부분 선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개표 상황표를 이러면 어제 좀 흐릿했기 때문에 오근호 대표가 굉장히 명확하게 만들었네요.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인 수가 2776 투표한 사람 투표자 수가 2776 그런데 현장의 투표지를 교부한 숫자가 2276표입니다. 500표 차이가 난 거죠.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도 다 조작한 겁니다. 선거인 수만큼 투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선거인 수 가운데 일반적으로 절반 혹은 절반 이상 정도가 투표하는 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의 절반 내지 절반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선거인 수 전부가 투표 100%가 투표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부한 투표자하고 전산상 조작은 2776표로 나옵니다. 이 보시게 되면 2776표입니다. 투표 수가 2766표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일 투표 이렇게 딱 일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조사해 보면 김은혜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를 빼앗고 강용석이 함께 50%를 빼앗고 항순성하게 5%를 빼앗다가 전부가 다 김동령 함께 전산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자책은 선관위가 조작에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고 우측은 진짜 득표수고 이거는 도덕질한 득표수입니다. 김은혜한테서 여러분들 일산 이동에서는 136표를 도덕질하고 정의당의 항순시가 함께는 여러분들 1표를 도덕질하고 강용석 무소수와 함께는 7표를 도덕질하고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수치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투표자 수는 전산조작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득표수가 이건 겁니다.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를 못 시킨 겁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숫자를 잘못 이룬 것 같아요. 2776을 276으로 500표가 걸려든 겁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한 것이 바로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거기다 여러분들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발표하고 나면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두 개가 딱 일치가 돼야 되는데 두 개가 일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2776표. 실제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것이 2276표. 그렇게 들통이 난 겁니다. 선관위가 이런 발표한 자료가 여기 또 나옵니다.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왼쪽이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 두 개 합치게 되면 2276표일 겁니다. 2776표 이 두 개 합치게 되면 일산 이동에 1373표 1356표를 합치게 되면 2709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다 만든 수치입니다. 이만큼 여러분들 빼고 더하기를 한 겁니다. 진짜는 이것만큼 나오는 겁니다. 사전선거 부풀리기 빙산의 일각 오은호 대표 이야기. 정상적인 이게 선거인수보다 투표자수겠네요. 정상적인 투표자수보다 200에서 1000표 정도 전산조작으로 부풀린 다음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쑤셔넣거나 전체 투표함을 바꾸는 방법으로 조작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은 전면적인 뭡니까 사전투표자수 조작했지만 이때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이나 이런 데서 선거구마다 한 1000표나 2000표 정도 200에나 1000표 정도 조작하게 되면 그러면 당락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조작하지 않은 정상적인 투표에서는 투표자수보다 200에서 1000표 정도를 전산조작으로 부풀린 다음에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넣거나 전체 투표함을 바꾸는 방법으로 조작했습니다. 전산조작 숫자와 위조투표지 실물투입 숫자 간의 불일치 위험이 언제나 존재하는데 이렇게 서로 손발이 맞지 않은 경우입니다. 경기도지사 일산이동에서 관내 사전 조작 숫자를 2776표로 정했는데 엉뚱하게 투표지 교부수로 2276표로 입력하는 바람에 500%가 남는 것으로 표시된 겁니다. 여러분 2776표는 선관위가 조작해서 득표수를 조작해서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공표한 최종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교부한 투표지수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그걸 2776을 실수해가 2276표로 쓴 것 같아요. 그게 500표를 마이너스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발각된 겁니다. 그럼 2776표는 진짜 숫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2776표의 이 수치는 김동령이 1373표를 받았고 김원회가 1356표가 다 먼저 조작된 수치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모든 후보별 득표수는 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조작한 겁니다. 김동령이 일산 이동에서 받은 1373표는 조작한 겁니다. 다른 사람 표를 훔친 겁니다. 김원회가 1356표는 표를 빼앗긴 겁니다. 얼마나 표를 빼앗겼냐 여기 나온 겁니다. 김원회는 일산 이동에서 1790표를 빼앗겼고 일산 이동이 아니고 일산 지역구에서. 그리고 일산 이동에서만 135 7표를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김원회가 1356표에는 1356표에다가 136표를 더하면 진짜인 겁니다. 김원회의 조작된 득표수에는 137표 6표가 빼앗긴 게 들어있는 겁니다. 김동령이 1373표에는 김원회와 함께 이런 도덕질한 136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령이 진짜 여러분들 조작하기 이전에 일산 이동의 관례사전투표 득표수는 1373 빼기 136표입니다. 김원회의 여러분들 진짜는 1356 더하기 136표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 데이터 지금 중앙선거 알림의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선거 데이터는 전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입력해 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한 다음에 다 만든 수치인 겁니다. 그게 발각된 경우인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뭐죠 맛이 간 겁니다. 이걸 보고 이게 다 제야 전문가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선관위 이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모두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된 수치를 제야 전문가가 이런 규칙을 찾아가지고 원인 지식에서 조작되기 이전을 다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표를 도덕질한 걸 다 찾아낸 겁니다. 이 도덕질한 표를 김원회와 함께해서 마이너스 처리하고 김동령이 양의 프로 처리하여서 선관위가 조작된 득표수를 다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경기교육감 선거입니다. 선관위가 조작해서 발표한 식사동의 표는 3853표인데 투표용지를 교부한 것은 3764표가 된 겁니다. 67표 차이가 전산으로 후보별 득표수하고 실물로 된 투표지 개수의 차이가 난 겁니다. 이것도 숫자를 못 맞춘 경우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표수입니다. 양 후보의 표를 다하게 되면 3853표입니다. 모두 다 조작된 겁니다. 그런데 실물로 된 투표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3768 이게 몇 표죠? 3768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61교표만큼 숫자 불일치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는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게 불일치된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사전 투표자 수보다 200에서 1000표 정도를 전산조자로 부풀린 다음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넣거나 전체 투표함을 바꾸는 방법으로 조작을 해왔습니다. 식사동 관내 사전 조작 목표 수차는 3856표이나 현장의 투표지 교부수는 3768표로 잘못 입력하고 투표지는 3853표가 된 겁니다. 61표가 남은 것을 위원장 도장 찍고 공표를 했는데 언제 수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는 정상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전 투표 투표자 수를 부풀리고 위조 투표지를 대량 투입하거나 투표함 전체를 바꾸는 식으로 조작을 해오다 보니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범죄의 꼬리이자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는 이변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전 투표율을 뻥튀기 해 가지고 위조 사전 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국에 뿌리는 방식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나마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력한 수단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후방어선 바로 위조 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는 투표관리관 도장 인시의 날인을 막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막더라도 200석을 여러분들 더블당이 돌파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선관위가 어떤 개인 도장 날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이 이런 중요한 사안을 깊이 인식하고 이 문제를 간절히 쉽게 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 정리했습니다. 4월 10일 총선의 핫위시는 사전 투표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부풀릴 거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위조 투표지를 얼마나 쑤셔 넣을 거냐 그게 핵심입니다. 선거기획과 조작값 설정에 따라서 조작된 선관위 후보별 득표수가 발표됩니다. 이거는 더블당과 협의해 가지고 선관위 여러분들 부정선거 핵심 세력들이 더블당의 협의를 해 가지고 조작값을 결정하겠죠. 얼마를 훔칠 건지 몇 석을 할 건지 그래서 유시민이 4월 10일 총선 4월 15일 총선 여러분 이전에 180석이라 한 것이 뭡니까 다 협의가 끝나는 이게 여러분 대충 언제 끝날 것 같느냐 4월 10일 총선으로부터 한 달 정도 되면 다 끝날 겁니다. 선거인수가 확정될 시점이 되면 부정선거 세력들이 총선에서 몇 석을 차지하고 그걸 위해 가지고 전국의 조작값을 얼마나 설정할 건지가 결정될 겁니다. 3월 초순 정도에 결정될 겁니다. 4.15 총선에서는 그 실물을 이건영이 맡았고 양정철 이건영이 다 여러분들 이해찬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사무총장였던 윤호준 다 알았겠죠. 선거기획과 조작값에 따라서 선관위가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합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고 혹은 투표함 전체를 다 갈아치우는 겁니다. 발표한 것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위조 투표지는 사전에 다 준비가 되겠죠. 몇 표 종로구에서 몇 표 쑤셔 넣을 거다. 1,500표. 1,500표는 뭡니까 다 뭐죠 더블당 후방표에 표 찍은 게 다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사전 투표를 뻥튀기 방식이기 때문에 위조 투표지를 제조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냥 한 사람만 여러분들 딱 그냥 찍으면 되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작업이 아주 쉬웠을 겁니다. 3만 7,400 몇 표 여러분들이 그것만 딱 뭐죠 진교훈이 표 다 만들어가지고 쑤셔 넣으면 되니까. 사전 투표합니다. 2017년 대선부터 전국 차원에서 진행됐고 가장 조직적이고 대규모 사전 투표를 부풀리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1일이었고 선관위 발표 득표수와 실물 투표지 숫자가 일제할 가능성이 높고 전산 조작 따로 위조 투표지 투입 따로 이렇게 하더라도 후보들이 선거 무효소송 제기 안 하니까 크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대충 맞추면 되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들 모난 사람이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게 되면 법원이 투표함 제출하라 그렇게 하면 지역 순간이 사람들이 밤새워가 뭡니까 위조 투표지 만들어서 딱 국민들이 투표자들 던진 것은 다 태워버리고 소각하고 딱 거기에 맞춰서 뭡니까 딱 맞춰서 표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딱 신권 다발 같은 걸 그냥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3년 4년 끄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다 선거 범죄에 관련된 자들인 겁니다. 조재현이 천대엽이 이동헌이 김상환이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라가 썩어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썩은 겁니다. 천대엽이 뭐죠 조희대 밑에서 제2인자 법원 행정처장이 된 거죠. 맛이 간 겁니다. 부정선거 다 덮고 그렇게 한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이 범죄가 깊고 여러분들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너무 많은 국민들이 알아버리게 된 겁니다. 가장 화끈한 여름은 사전투표일 부풀리기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겁니다. 거의 동일한 방법이 4월 10일 총선에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무진장 높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발표만 해버리면 됩니다. 가짜를 발표해버리면 진짜 진짜라는 점이 15.43%인데 가짜를 선관위가 발표해버리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냥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부정선거당 씨는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번에는 국민들의 열화 같은 여러분들 성원에 힘들어서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일을 기록했습니다. 예 15% 이러면서 실제 사전투표 를 22.63% 이러면서 가짜로 탁 발표하고 뭡니까 그럼 조작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맞춰서 뭐죠 위조투표 개수가 37,473% 를 윤석열 씨 확 돌려가 뭡니까 해가지고 사전투표 끝난 다음에 뭡니까 행랑식 투표 아가리 짚어놓고 다 수로씩 넣으면 됩니다. 성관이 지역 성관위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겁니다. 조금 며칠 있다가 여러분들 선거 에서 투표지를 쑤셔 넣는 광경을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밤에 다 쑤셔 넣는 겁니다. 성관이 직원들이 와가지고 죽일 놈들인 겁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아주 쉬웠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진교훈이 받은 표수만큼 대해주면 되니까 거소투표 진교훈이 372표를 받았는데 372표 보너스를 대가지고 두 개 합쳐서 743표로 대한민국 선관위가 여러분들 가짜 투표 득표수를 발표한 겁니다. 염창동 진교훈이 2900표를 받았는데 가짜로 2900표 쑤셔 넣어가지고 두 개 합쳐가지고 5799표 등촌 제1동 진교훈이 1730표를 받았는데 더블당 후보는 진교훈이 함께 너무 예쁘게 뭡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1730표 더해가지고 뭡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3459표를 발표한 겁니다. 이런 짓이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무진장 높은 겁니다. 이 방법이 아주 깔끔하고 확실하게 조작을 할 수 있고 사고 터질 염려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변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